한국의 주인공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겨울의 시녀입니다. 오늘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 PTT 서브네일의 주인공을 정하러 왔는데요. 이름하여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디테일점! 썸데데데! 네,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바로 이달솜의 캐치마인드! 캐치마인드 진짜 오랜만인데 어떤 게임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! 여러분이 아는 그 캐치마인드 게임 맞는데요.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3명의 멤버가 순서대로 그림을 완성하고 마지막 멤버가 그 그림을 보고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. 오셔도 재밌는데요? 진짜요? 아니 그러면 그림 들리는 거 자연스레 없나요? 당연히 있죠. 이 5초 동안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요. 단 글씨를 적으면 안 됩니다. 5초 만에 그림이라니 조금 걱정되네요. 올리케인씨 어떠세요? 어떻게 잘하실 것 같나요? 오늘 한 바바주씨를 이겨보겠습니다. 저는 저희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저희는 항상 게임 그런 거 잘하잖아요. 근데 또 금손들이 많잖아요. 오늘 게임은 페인트 팀, 더 팀, 창 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. 팀은 이렇게 뒤에 제비뽑기로 진행됩니다.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? 네! 이렇게 돌아온다. 그러면 저 한번 뽑을게요. 하나 둘 셋! 페인트 페인트! 아 진짜 안 돼! 가운드 진짜 안 돼! 가운드! 하운드! 아 좋았어! 아 좋았어! 아 좋았어! 아 좋았어! 희승이야 희승이야 희승이! 아 아 아! 가운드 진짜 가세요! 가운드 어딨어! 자 이렇게 팀이 나눠놓고 한번 게임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! 네! 렛츠고! 렛츠고! 여러분 그럼 저희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! 네! 버린다 카드 먼저 할게요! 네! 제시어가 3개가 있는데요! 이 중에서 저희가 뽑아야 되거든요? 몇 번을 할까요? 반대로 할까요? 2번 할까? 2번 할까요? 2번 할까요? 어렵다! 귀한! 시작! 아 이거 쉽다! 되게 아으르기! 아 이거 쉽다! 되게 아으르기에도 너무 쉬워요! 아 이거 쉽다! 안 변화 없어! 안 변화 없어! 엔? 엔 블랙홀이다! 진짜 블랙홀! 어 괜찮은데? 예! 이렇게 돌려요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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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면서 안 맞어! 아! 어! 너 이렇게 돌아! 안 맞어! 아니 이렇게 돌게요! 진짜 안 맞어! 진짜! 나라야! 또 난다고? 아! 결색해! 아! 다시 여기까지! 또 난다고? 아! 결색해! 다시 여기까지! 야! 다했다! 아! 와! 스탑! 언니 눈 자꾸 정답을 안 나지! 왜? 다시 여기까지! 다시 여기까지! 야! 다했다! 아! 와! 스탑! 언니 눈 자꾸 정답을 안 나지! 왜? 아 벯에 우린 뒤인다! 미 현대 미 현대 어! 형님 쉬! 왜고 Volowing agy 우리 시zus and hangy 우리 어디까? 잠깐만! 아 너 뭐야? 연정아 우리 알잖아 에이 이거 나 슈렉이다 저 슈렉 자주 보거든요 맞아 맞아 내가 아직 파는 데 저걸 보고 내가 아직 파는 데 저걸 보고 와 진짜 쉬워 앞에서 키링이가 잘 그렸나 보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? 잘 넘어가자마자 우리 키링 한 번 막 남겨 난 키링이야? 맞아 맞아 유진이가 그래도 그나와 저한테 나갔어 언니가 지금 와야겠다 잘 먹는데 어떡해 잘 먹는데 어떡해 잘 먹는데 어떡해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언니 알잖아 잡지 벌레? 너무 좋다 이건 맞아 언니 그냥 키링에서 먹는다 이건 조금 모르겠다 이건 끝인데? 어 됐어 됐어 우리 그리지 말자 그리지 말자 아 고맙다 고맙다 점프가 좀 짜고 헷갈릴 수 있어 왜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? 망했어? 아 진짜 알잖아 이거 스크링 아 아 아 아 아 야 스크링을 했었어 스크링을 하러 왔는데 야 이렇게 잡으려면 어떡해 야 스크링 너가 맞춰라 셋 넷 스톱 스톱 정확하게 그려줘 언니가 맨날 내가 맨날 그리는 거야 아주 좋아 새로 그려줘 스톱 말하면 말하면 돼 아니 글씨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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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니아 니아 뱅 REC łych ether 킹 와 그 economies 잡이커 아 뭐야 세 pogま Hadi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제시어 너무 쉽다. 쉽네. 너무 쉬워. 진짜 쉬워. 이번에는 쉽다. 제시어 너무 쉽다. 너무 쉽네. 학교 갈리. 괜찮아. 유니은 누가 봐도 나. 이건 기린인데. 딱 먹었어. 한 명 끝났다. 기린. 너무 쉬워. 너무 쉬워. 잘 그렸다. 저거 약간 틀릴 것 같다. 헷갈리나. 나 맞힐 것 같은데? 나 맞힐 것 같은데? 나 맞힐 것 같은데? 나 넘기지 않았어. 뺄어갔어. 정답. 악어. 나 못 맞혔을 것 같은데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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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. 어렵다. 쉽네. 내가 맞힐게. 나도 맞힐게. 이거 안 맞았어? 안 맞어? 못 맞힐 것 같아. 잘 맞혀. 나도 못 맞았어. 정답. 아무리 잘 그려도 못 맞힐 것 같아. 정답. 너무 쉽잖아. 환생님. 생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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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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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어렵다. 아니, 안 돼.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어렵다. 아니, 안 돼. 긴 한데? 하는 건이 짱 열심히 해 도케미야 스탑 나 처음 이준인 center 처음 이준인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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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봐봐 말하지 말고 포인트 포인트를 봐봐 꿀벌 아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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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를 봐서 생각보다 우리 분들 많아 처음 랩띠만 약간 쉬운 거 같아 아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이거 안 왔다 이거 안 왔다 이거 안 왔어 이거 안 왔어 이렇게 보여요 좀 숙소해서 나 손을 따고 어렵다 저게 뭐야 이게 뭐야? 번개 치고 있어 봐 사슴 아 여기도 너무 긴가가 가자 아 좋은 세트야? 원래 장비가 제일 중요한 거 아쉽다 하나 둘 셋 뭔지 모르겠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진짜 모르겠다 뭐 그린지 알겠다 멤버들이 5초를 다 안 채우고 있어 자! 뭐야! 이거! 내가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 이 영상은 안 돼요 커피 오! 아메리카노 이 영상은 안 돼 이 영상은 안 돼 여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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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진이 저기 있어도 되는 거야 여진이 저기 있어도 되는 거야 왜 5초를 안 채우는 거야 아니 1초만에 올린다니까 지금 언니 언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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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봐 야 여진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4명이 그러면 대박이야 아 버터플레 에펙스 거가 내 이게 이게 뭐래 이게 뭐야 이거는 작작 한 글씨 나왔네 작작 한 글씨 나왔네 작작 한 글씨 아 글씨 마세요 글씨 마세요 싹 내가 손풀이 그렸다 그 이유가 없구나 그거부터 조금 쉽게 싸워줘야 돼 응 채워봐라 그게 진짜 멋있어 택탈이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야 야 쉽다 잘 그렸어 이게 뭐야 잘 그렸다 두대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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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한테 나한테 소세지를 잘 그렀네 야 맨다 소세지 두대찌개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나 정혁아 잘 그렸다 오케이 나 정혁아 아니 시간을 채우세요 시간을 채우세요 시간을 채우세요 시간을 채우세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색을 되게 다양하게 춤선은 빨리 넘어온는데 오 택탈 택탈 아 이게 뭐야 자 아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아 아 아 그렇지 전화는 그냥 다다다다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이거 맨날 먹는 거잖아 4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잉여지게 아 다 지워 4 4 더 고르지 4 사이팬들이 스탑 오케이 오케이 그게 뭐야 그게 봐 그게 봐 그게 봐 그게 봐 그게 봐도 포괄적인 게 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손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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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긴가가 빠이바이보 빠이바이보 어 너 혼자 다 이겨날라 빠이바이보 빠이바바이보 오 빠이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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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케이 와 와 역시 이제 본인들 엉엉마이스 그래서 PTT 썸네일의 주인공은 누구죠? 다음 팀 그럼 호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, 주인공이네 소감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색다른 조합으로 팀을 꾸려봤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팀이 좀 질 것 같다 이렇게 아빤는데 결국 작은 근처가 맵다, 저희 팀이 이겼어요 여진이 그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아무튼 네 뭐 그래서 진정한 12명 완전체로 돌아온 이달의 존재의 PTT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? 바로 엠카운타운 이달의 소년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 가득한 담긴 무대를 보러 목요일 저녁 6시로 엠카로 다녀왔어요 안녕 이달소 PTT 완강 후 여기를 누르면 PTT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굴운타운 굴운타운 심지어